그리고 화장품 광고를 찍는데 이거는 막 진짜 우아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. 그치, 부드럽게. 눈에 막 뭔가를 막 머금은 그런 빛을 내야 되는데 하는데도 계속. 어떻게 해서 눈을. 이 마지막 게스에 돌리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싹 표현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. 나는 몰랐지. 감독님이 하아... 이러면서 조금 눈에 힘을 빼면 안 될까 해서 왜요? 너무 눈이 힘이 있어서 이게 좀 싹 부드럽게 하라고. 다시 그래가지고 또 하는데. 또. 어휴, 어휴, 어휴. 어휴, 어휴. 어휴, 어휴, 어휴. 엔딩 거, 엔딩 거. 엔딩 거 가자. 엔딩 항상 그랬어, 연희철아. 한참 갔어.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막 눈을 마사지를 하고 가고 막 정말 고생했어. 안약도 넣고 해도 안 되더라고. 혹시 집에서도 연희전을 끝나고 나 이때 유동근 형님이 들어와서 어, 여보 나 왔어. 이렇게 보고 막 그런 적도 있어? 아니, 난 그렇게 안 보지. 근데 이제 들어오면서 뭐 오라고 할 때가 있어. 라면 좀 끓이지 막 이래, 갑자기. 끓여도 쉬어. 그 사람아, 나 여기 이방원 왕이야 뭐 이러면 내가 라면이야. 나도 왕. 그럼 누구한테 시켜? 라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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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이 지금 라면이 땡겨. 나는 사극을 한 번도 안 했잖아. 근데 사극 징크스가 있어. 왜, 왜, 왜? 나는 이렇게 내가 했던 드라마가 정말 여인천화나 또 뭐 이렇게 좀 허준이나 이런 사극하고 같이 붙었었어. 거의 다가. 시간대가. 어떻게 이거 돌멩이로 저기 바위로 계란치기. 어렵지 말이에요 세상에. 계란으로 바위치기. 계란으로 바위치기. 왜 돌멩이니까? 바위로 계란치기가 어디야. 돌멩이로 계란을 치면 돼지.